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Like me. Like me? Yeah.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최강 10번 타자 박기몬입니다. 팬으로서 시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요. 더군다나 오늘 어제까지는 최다승 타이였지만 오늘은 KBO의 역사가 쓰이는 날인데 이런 중요한 날 시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시 한 번 영광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먼저 올해 팬 한트레이스 우승까지 열심히 뛰어준 우리 선수들 감독님, 선수단 모든 분들께 팬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남은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퍼스트 플레이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두산베어스 화이팅! 오늘 경기 두산베어스 승민기원 씨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걸그룹 데뷔에서 TV 드라마, 영화에서 개선있는 연기로 많은 사랑 받고 있는 민현배우 박희본 씨가 주행권입니다. 큰 박수로 날리시기 바랍니다. 양국 팬 여러분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두산베어스 최강 10번 파자 박희본입니다. 네, 어제까지는 최다승 파이. 오늘 승리부터는 KBO의 새 역사가 되는 중요한 경기에 시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팬으로서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오늘 퍼스트 직장인 데이에 오신 모든 관중분들 두산베어스의 승리와 함께 스테스 모두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, 아 네. 올해도 한국 시리즈 우승은 두산베어스 화이팅! 박희본 씨! 괜찮은 시구와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 함께해 준 박희본 씨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박희본 씨!